뭐 사고 묵은게? 헐 그러면서 스릴스적 너대방 펜타르트 유도하는거 아냐 지금? 뭔소리여 요즘 보게미랑 지호한다고 다갔어 에이 뭔소리여 그냥 신자들도 뭔만 해버리기 존나게 써버리드만 어? 뭐지? 오 아 이거 녹턴이 딱 할만한게 없긴 한판인데 이게 아 ن턴이 딱 할만한게 없긴 한판인디 이게 한 두발정도로 끝내주지 근데 그 부회장님도 떠나셨어 왜 내가 탁상하게 넘겨 에어비스님 전파방송 하시는 분 있잖아 아침에 거기 가서 몇천개 쏘더만 거기 리액션 좀 철어 병들을 무시해야 되겠어 데스틴이 조만간 아 모르겠어 그 분 아이디 어떻게 되시는데 모르겠어 이틀만에 2만개 쏟고 도망갔어 뭐? 이틀만에 2만개 쏟고 도망갔어 2만개? 난 본적도 없어 내가 보니 데스틴이가 나보다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진짜 데스틴이가 내가 보니 별장수준이 3등 안에 들 것 같은데 아니 유도가 죽 빠져 목소리가 잘 들리지? 목소리는 잘 들리지? 네 슬려요 오늘 괜찮냐? 안 돼 소리가 두 번씩 들려가지고 아 좀 그런건 있을거에요 좀 이해해요 와이크하게 그려가지고 좀만 이해해줘 어 굉장히 방송중이야가지고 아 불암 입 엄청 털어 저 조합이 엄청 세 아니 팀은 10세기 그와중에 붓블랭크보다 못하는데 상대리 아 어디? 만화 수정이야? 요능 갈라 그러는거에요 딜고 해야 되요 이거 무조건 딜고 해야 되요 나한테 해야 되요 지금 아니면 다 없어 우워 죽여버려 유채아껴버리기 쫄아버리기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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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면 이겨 무조건 이겨 요즘 당신이여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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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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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대신 잡아버리기 죽여 어 뒤에 뒤에 렌가 렌가 인지여 조합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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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이 개새끼 저거 잡아 아니 녹턴 개새끼야 아 미드 뭐해 카사스 아니 그새 죽었어? 이 개새끼 이거 아니 벌써 죽었어? 아 벌써 죽었어? 아 안녕 안돼 오픈이요 알았어 알았어 이제 점점 잘해줘야되요 아 잘해져 잘하고 있잖아 지금 다이아 못가는겨 알았어 알았어 오늘 다이아 가야지 가야되요 어 팀원 잘하고 있어 CS 두배차이요 렌턴 렌턴 아 내가 봤을 때 두 새끼 정치가 뭔지 궁금해 상산행심 아니야? 못해도 다 마스터인데 10티어를 양악할 수 있다는거는 티모도 안하는 새끼인데 티모를 가지고 놀아 항상 보면은 항삼항심 아니야? 아 레이저 X 빠지네 어 뭔 티디여 아 몰래가 없는거 인지여 몰래 어디다 버렸어? 아 돈 짜내가지고 꽃게기 들고 왔어 저 우루고 집 안 갔다와가지고 아마 집 갔다왔네 집 갔다왔네 물약 없어 창고를 해 인지여 얘도 물약 없네 야 짤짤이 날릴게 계속 야 브라움이 젠단한거 타는데 이거 바텀 거의 필킬인데 보면은 봐봐 이거 아 너 그냥 시발람이 안와 봐봐 기다려봐 이 심리전자 심리전을 이용하는겨 잡을준비여 렌터타 렌턴 어 뭐야 렛츠고 심리전 브라움이 트롤이여 따라가 아 보안니겨 야 백박 개새끼야 그렇지 아니 아니 애니 이 시발 메모를 안 봐 아 아 다이안 못 가웠어 애들 때문에 아 이거 아니 눅턴이 병 같은 같은 새끼 아 아 왔으면 잡는건데 또 그렙이여 아니오 그렙 안해도 잡는 거였어 어 어 눅턴 또 안오면 오면 킬 아니여 지금 아 저 뭐지 저 갱글새모파 답답해 돌아가시고 개복시 도망다는거 국혐이여 이 새끼 아 아 죽여! 전멸 없자녀! 유채화에요! 화보! 유채화도 없어! 유채화도 없어! 유채화면 시발 뒤져봐라 그냥! 얼마나 더 잘해야 되는 거야 원딜로! 뭔 소리여! 아니 원딜을 얼마나 더 해줘야 이기는 거여! 애들 너무 좋던 딴 라인 애들이! 갱프로 또 왜 이러시여! 티보 죽었어? 아 저 새끼 잘하는 척 하더니 갱프로한테 털렸어! 나 유채화 갔다올게 이거! 아니 1200원인데? 동칼 그거? 아니 아니 아니! 다음라인 먹고 BF! 1200원! 아니 다음라인 먹으면 BF 안나와? 안나와 안나와! 다음라인 될려나? 대포 미니언이면? 아니 대포 미니언 아니여! 아 사야되는데? BF 안나오면 이거 집에 안들어갈게 1,400원! 1,400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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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먹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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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먹잖아! 뺨 한 대 맞아! 아! 거지한테니 감사합니다! 아! 아니 그냥 라인 먹자! 아니 이래가지고 울리겠어? 아! 이거 스톱을 그러는 거여 아니여! 이런게 지금! 괜찮아 근데 야! 야! 울고 템트리 지금 사람 아닌데? 마나말리여! 나! 여기로 인해서 킬박 또 나가 저거! 어리버리하면! 아! 뭔 소리여! 저 팀 이상한데? 그냥 나가서 이거! 어 나와! BF 불량하나! 아 애니가 정신을 못 차려 지금 2대시여 벌써 애니 정신 차려 뭐하는 새끼여 좋아 이런 프리징 좋아 이런 프리징 좋아 쉽게 눅 턴이 궁 타고 오면 죽이는건디 아 애니 먹고있어 집값다 올게 아 혹시 bf가 딜이 시발 이게 먹는 맛이 있어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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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잡으면 접어 접어 때려잡아 때려쳐 아 바텀 몰지 아 템바 선조개라서 못잡은겨 선조개 음준다이 망토데도 왜 조개라고 하는겨 아 뭔 갱이예요 시발 지금 저거는 갱이요 이거 이거 각여 잡는겨 우르고 잡는겨 우르고 아 신거 살려줘 아 난이 났어 이거 깨풀 황킹하게 티모 아 웃고있네 아 웃어? 아 아니 독터님 갱을 보수러와요 갱을 아 미드는 개노답이요 한 두발정도로 끝내주지 아 저 애니 상탱 안봤어 저거? 가면 어? 엔터 탈 랜턴 아니 브람 아갈턴도 극혐이네 저거 아 요번턴에 따는겨 우리 스펠 다 있어 저쪽은 없어 그리고 우르고 웬 테리어 아 꽃게임이 나왔다 그래도 하야인 주조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되겄어? 이거 아직 안되어 내가 봐도 안되어 싸우는겨 싸우는겨 지금이요 지금이요 지금 지금 뛰어 아 전멸 전멸 있었네 스펠 없다고 하지 않았어? 스펠 없다고 하지 않았어? 선수리 언제 그랬어? 아뇨 미드 또 따 있는겨? 아아 사람 아니여 아 잠깐만 이거 갱플랭크가 선투 스태틱 인디? 뭔지 좀 메타요 어디여 미드여? 아 이거 분투가 이상하며 이거 분투심 우리고 분투심요 여건강이야 우르건 누려 도망간다 도망가 랜턴 튀어 에이 개새끼들아 에이 괜찮았어? 뭔가 이상했어 아 패시 할 때부터 이상했어 뭐가 이상해 잘 뺄지 저 소메는 인지하고 좀 잘하냐 어? 예전부터 잘해요 예전부터 잘해요 예전부터 잘해요 우리도 아 죽여 뭐여 뭐여 죽여 뭐여 이거 죽여 아 죽더라도 죽여 도망가 오케이 도망가 개소네요 저러면 브라운 어 어 도망가 아니 죽으면 진짜 랜턴형 하 정글차이 존나 힘이여 아니 힐을 왜 숨겨 아 도망가면 그 피하려고 그 뭐냐 그 얼음덩이 아 아 아 아 티모는 뭐여 아 존나 못혀 오오 어 솔깃 땄네 근데 땄어? 굿 아 드래곤 나갔어 아 지금 녹턴도 4킬 지금 잘해주고 있어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어 확실히 랭가 5킬이라서 이거 그냥 죽겠는데 루시안 사라져 나만 좀 지켜줘 좀 점프하는 거 그 대신이 클래스만 점프해서 날라오는 거 2로 쓸어낼 수 있잖아 기본 아니여? 못혀 못혀? 잡아 이새끼 멘탈 나갔어 죽었어 이거 멘탈 나갔어 방금 집갔어 브라운 아 미니언에 꼈어 미니언에 꼈어 미니언에 꼈어 미니언에 꼈어 오픈이야 아 미니언에 꼈어 아 diam 이 오우 얼마나 되가지고 뿜밖에 없지 않냐 이제? 직선갱각인 딜 탑각인데 이거 티모 죽는겨 저러다가 랭가한테 그냥 없어질 것 같은데 잘 아팠지 보드 아니야 이거? 랭가? 난 갱플랭크는 말아먹었네 일단 갱플랭크는 스태틱이 좋나? 존나 안좋은 것 같은데 보플랭크였으면 CS가 130만원 정도 돼야 돼요 뭔 개소리하고 주갱플라 보플랭크가 15분에 CS 80개면 탈주했어 나 안해 게임 아 여러분들 이건 인정? 보플랭크가 저시간에 CS 80개면 탈주했어요 게임 안해요 저 어 뒤에 랭가 뒤에 랭가 보였다 방금 인지하고 있어 어디 보였다는 거 나 솔직히 못봤어 뭐였어? 야 인지 좀 하라고 뭔 일이예요 뭐 겁났어 딱 봐도 지금 움직임이 아 이거 랭가 오는구나 이게 느낌이 안나와? 터졌어 아 이거 인지 못하네 아 존나 세 힛 중지점이야 아 이거 비벼진각인데 아 완전 비벼졌어 아 랭가 쉽스럽게 잘해요 당연히 그거 피했으면 오늘 다이아 가는건데 못 가고 써 갈수있어 이제 시작이오 막타쳐 할거없어 아니 뭐여 공사일이오 지금 애니? 애니 지금 공사일이오? 왜 안티워져 아 공사일이오 아이고 상금렌즈님 백개펜카이 아이고 잠시만요 어? 잘하면 잡았는디? 아 뭐하는겨 나? 아니 티모 어 잡았어? 왠거를? 어ונים 밀어 밀어 라인 밀어 지금 밀어야 돼 상금렌즈님 감사합니다 O 게피드렸어요 렉금 뒤졌지 이거 아 Bornkar에 어디서 밥 먹었냐 아우 부셔 어 greater 아냐아냐 잡을수있어 잡어! 잡어! 이 새끼 족밥이요! 널로와서 족밥 족밥! 이 ㅅㅂ을 못 오는겨! 안 마요 ㅅㅂ을! 똥을 가봐야죠! 어? 죽는 거 아니야? 어? 독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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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댐! 근데 왜 이렇게 빠른겨 저거 ㅅㅂ 왜 이렇게 빨라 힐 끝까지 보고 있었지 인지 했지 독댐 보고 인지요 도망가야죠 아 ㅅㅂ 아 ㅅㅂ 아 이거 못 이길 것 같아요 아 너무 싸대 이쪽에서 싸고 저쪽에서 싸고 미치겠네 이거 내가 보기 저지랄 하려고 내가 보기 산거 같아요 우르고 궁이 대인전에 좀 사기거든 방어로 걸려가가지고 질 뻔했어 음 거북이 밥 먹었냐? 아 근데 류현준 ㅅㅂ ㅅ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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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댓고 워ㅐㅔㅓ А이것도 못나 Sé 여여기 나 물냐고 없어 그거 인지해줘 구능경이 어디와 이 죽이는 경이고 네 태 나갔어 이거 나이세여 god 하하하 아 뭐야 이거 왜 그래 피해 아니 레드 문도 훔쳤어? 아니 레드 문도 훔킨 거에요 이거 뭐야 야 나 직접 갔다 올게 안 돼 이거 안 돼 갔다 올게 아 이상한 짓이네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나 키모가 그래도 약간 효자에요 생각보다 너무 억지로 잡았어 저건 용이요 이거 보드 올라가면서 갈게 용 와야 돼요 와 용 와 팀 어그로 끌잖아 아유 이런 애니틸 창렬이여 지금 세네 형보다 가자 용 가자 이거 용 가자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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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좀 제일 걸립돌 아니겄냐? 아 근데 쟤는 잘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갱도 안 받고 저렇게 한거에요 지금 갱도 안 받고 가기야? 또 그거 가기야 텔포 가기야 도망가야 돼요 아니 아 나가라 아 시발라마 아 진짜 보니보다 못한 새끼야 아 보니가 귀여워 아 아 진짜 존나 못해요 우르고 시발 위치암키고 궁쓸려다가 사거리 안되서 허둥지둥해버리기 아 내가 보기엔 해버릭이 어느정도 통달한거 같아요 아 덱슨이 하도 나랑 많이 놀아가지고 어 뭔 딜이요 아 아 뭔 딜이요 어어 어어씨 내가 이거 사락방병에 인지 안했으면 죽었어 사락방병에 인지 나이스였어 뭔 딜 뭐야 어어씨 이 새끼야 요음은 다기요? 그래 한번 던져봐 궁 없을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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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이거 버려야되요 아 애니 뭐해 탑 차이여 아니 애니 티모가 날렸으면 살 수 있었는데 아까부터 애니 아 근데 이거 진짜 하면 안됐어 어? 죽었어 티모? 내려오는거 보였는데 하면 안됐어 아 게임이 왜이렇게 빡세지? 2000점이요 2000점 2000점 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게임이 좀 이상해 더러워 처음에 나랑은 듀얼할때 1400점이였어 1300점 타 부셔야되요 타 부셔야되요 못 부시면 게임 터져 타워 부시고 딜렘가인경우에는 수은도 수은이지만 아 이게 여러분들 그 의미가 많이 짙쓸이겠냐 없어져 수은 받는게 좋긴 하마디 벤시가 낫지 않을까 오히려 더? 벤시가 훨씬 나와 그치 딜렘가야? 아니 딜렘가한테는 벤시가 훨씬 낫다고 들었어 나 갱재가 그러더라고 어차피 원콤이여 어차피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벤시를 갈아가더라고 딜렘가는 상태에는 이게 수은의 의미가 없디야 사라진디야 애니 티모같은 느낌이잖아 애니 막 주문용 500상태에서 티모 받았는데 이게 막 수은 푼다고 되나 없어져있는데 에니머니 에니머니 에니 żø Zo 워ье 에니메이션 암 carne 이 에니머니 저 여기야 여기 술통 있을걸 이럴줄 알았어 내가 깽풀 장인이잖아 꼭 새끼들 설계할라고 술통 여기다 숨겨놔서 방피 만들려고 한 새끼들 있는데 안되어 저 극혐이요 사람 아니야 이 새끼 술통 사람 아니야 날 치는거 보소 존나 못 튀어 깽풀 저 많은건디 용가자 용 아 이거 잡았죠 아 또 애니야 또 던져 어비징 아니여? 뭐하는겨? 아니 어비징 아니여? 어 랭가 온다 랭가 이거 잡자 이거 잡는겨? 아 도망가네 아 어비징인데 이정도면 내가 보기엔 이거 못 올라가게 하려고 뭐여 예라이 레턴 타고 튀어버리기 아니이 궁 썼지만 메옹만난다 아 진짜 지금 이상해요 얘 진짜로 아 뭐하는새끼 아 왜 안밀어 아이들 직가가서 놓은건가 아 잘해 근데 아 솔직히 잘해 잘해 인정하니까 두새끼 다 터뜨렸어 솔직히 말할 때까지 하는거 보니까 나는 다 이겨 아니 깽 아니 깽도 안받고 이겨 보면은 다 털고 233 아 이제 할건 해야되요 한손에 저격수 이 새끼 정치가 내가 보기엔 항산항심정도는 클래스 되는거 같애 내가 보기에는 그정도급 아니냐 지금? 솔직히? 그정도에요 지금 다리여 아 마이클링 이상해요 저정도면은 다리여 무산디 지금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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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뚜 터졌어? 뚜 터졌어? 뚜 터졌어? 세이날의 묵수야 개새끼야 이리와 앗꼬미여 엑제이 까져 엑제이 아니 아리 죽일 것 같은데 왠지 아리 죽여 인지해 아 조니야 좀 이거 복사먹고 뒤집는다니요 아니 저거 부시기가 쉽지가 않다니까 저게 아니 부시기가 힘들어 저기 카운트가 있어가지고 힘들다니까 아니 인지 좀 해 내 매우 내가 맞았잖아요 아니 그 존야 했어요 존야 아니 존야는 상상도 못했어 사실 아니 애니 상대를 무슨 존야냐 진짜 이거 애니가 문제 있는겨 얼마나 못하면 아리가 어 삼코에 존야여 답답혀 애니가 그만큼 젖밥이란 소리여 애니 지금 274여 274 아 애니가 존아나 못해 아 애니 2킬 7대스 사옷이여 아이고 아 울고 그래도 템 좀 뽑긴 뽑았네 야 가게요 울고 울고 지금 도망갈라고 했었는데 유치하게 뛸걸 저거 아이 못참겠다 왜 이렇게 잘 도망가는겨 울고만 했나봐 울고 이번 시즌 1300판 했어 저 새끼 다른 챔퍼 아무것도 안하고 장인형 아 또 던지는게 누구 아 티모 저거 죽었다 저거 죽었어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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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깨끗돌 야 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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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으로 가면 잡는거 아냐 방금 희시라고 멍청아 알았어 뭘 가면은 부셔 알았어 솔직히 말 솔직히 고백하는데 힐 있었는데 안써졌어 못써써 뭔 소리야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아 쿵쿵 소리 났는데 쿵쿵 아 왜 안써주는겨 힐 아 왜 안해 왜 안해 Alee 배수 운동 이ivia 왜요 왜èg 왜요 죽을 잠깐만 글바 난 그냥 버리고 도망가는겨 랭과 궁도 대신 맞아줬는데 그러게요 알았어 미안해 집중할게 아리가 존나 못혀 입 털어버리기 맨탈 터질걸 아리가 벌레여 세스코 출동한다 어? 아리 지금 당황했어 지금 맨탈 터진거 같아요 아리같은거 하지마 요즘엔 안맞아 뭐야 적블루 나온거 아니야 이거? 적블루? 아 먹었네 아 근데 티무나서 이거 되나? 아이 근데 갱블루템이 좀 스스로 나오고 있어 아 이거 좀 쪽으로 굴려야 될거 같은데 이거 용도 2대1이고 슬슬 슬슬 버섯 썰기 좋아 버스터 해버릴까? 각이여 몰라 그냥 쳐버려 아 왜이렇게 빨라 이거? 뭔 딜이여 미도 밀어버리기야 이거 미도 밀어버리기야 이거 티무 근데 진짜 잘하나봐 아 야 잘하긴 잘해 혼자 버텼단거 이거 저거 랭가 존나 오는것도 존나 잘하는겨 솔직히 아 아 개색건종집 진짜 아 저거 랭가에 물려도 뒤진다 저거 품통을 존나무 터트려 아니에요 랭가구 인디어 아앍 야 뭐야 잠 뭔 딜이여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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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멸실 전멸실 시간도 없었어 방금 전멸실 시간이 없었어 인지 좀 해 왜 이렇게 못하는겨 다혜야 가겠어 그 반응으로 알았어 알았어 아 존 났어 깜짝 놀랬어 어 뭐란거 갈게 뭐란거 괜찮지 하아 아니요 그거 지금 그 망투 두른겨? 어 그거 다 다 베로리하고 가인가 가인 왜 못믿어 뭘 못믿어 뭘 못믿어 보이틱 못믿어 우리팀이 아니라 봇이 아니라 못믿어 ㅋㅋㅋㅋ ㅋㅋㅋㅋ 아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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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 다이아 가는겨 다이아 가기여 진짜로 모스트 다 뽑을거여 다이아 도전 까지 도전을 한 번 해보게 도전을 한 번 여기엔 참았어 어? 가능성 자신있어 부시라고 원딜이 좀 부숴져야지 도망가면 어떡해 알았어 랭가궁이 지여 랭가궁 랭가궁 지켜줘 어이 랭가 없어져버리기 개새끼야 가자 랭가 씨밸나봐 이 젖같은나봐 살려줘 가봐 이 새끼 간장게장 압도둑새끼야 말이 안 돼 압대시에서 과감하게 찔러버리기 누구야 난 갈게 아 근데 진짜로 쟤 만나기 싫어 누구 한수르 저격수 아니 자 여러분들 추천 다들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아니 이게 한수르 저격수가 저편으로 만나면 존나 까다로워 터지더라고 다이아 사갔어 다이아 사갔어 사갔어? 아니 한수르 정육수 저새끼 있으면은 어제 신짜오 0900으로 만들었어 탑라인 기억나냐? 신짜오 신짜오 0900 됐어 신짜오 0900 됐어